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구구단 순서입니다. 이수기 시사인 서임 기자, 김병민 경희대 경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기 기자는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소식은 자유한국당이 그제부터 상당히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 3월 무기계약직 직원 1,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직원의 친인척이 100명 넘게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것은 노조원들의 고용세습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고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이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유민봉 의원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서울시 통합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1,2,3호선 메트로와 5,6,7,8호선이 각기 다른 공사로 운영되고 있던 걸 통합공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정규직이었던 인원을 정규직화시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거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쉽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사의 직원들의 친인척이 비정규직으로 먼저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지금 108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요. 이마저도 현재 전체적인 전수조사에서 다 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전수조사를 다 거치게 된다면 지금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단순히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노조원들의 자녀들이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그랬냐면 원래 시작된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2016년 5월에 왜 구의역의 스크린도어에 끼여서 이 계약직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가슴 아픈 소식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12월 31일에 이 노사 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안전관리직뿐만이 아니라 일반직들, 이를테면 주방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점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까지도 다 정규직으로 바꾸는 그게 노조 측의 요구였고 그게 지금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안전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까지 다 정규직이 됐고요. 그 안에 이렇게 가족 친인척들이 들어있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노조가 결국은 압력을 행사한 거고 거기에 공사 측이 응한 거다. 전체적인 관리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라고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김용태 사무총장이 직접 저렇게 기자들 상대로 해서 이 문제가 왜 심각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느냐. 이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소재고 유민봉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이 문제를 놓고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질을 좋게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를 제일 첫 번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간 것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받고 거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찬사를 받았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특혜 의혹 시비를 나타내는 그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걸로 보면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고 자영학당을 판단했다는 얘기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그리고 금융권의 채용비리를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채용에 관한 공정성 이렇게까지 훼손됐는가 불만과 여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공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규직 채용 과정을 거치게 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바늘구멍을 찾는 심정으로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가족들이 이렇게 쉽게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갖게 되는 분노감 그리고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지금 이 일반적인 정규직 채용에 대한 단계가 5단계입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단계는 3단계에 불과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면접이나 주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사전적인 정보가 누출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때 뭔가 알고서는 누군가에 대한 가족을 뽑는 데 특혜의 대가성이 존재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교통공사에 대한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현재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 전체 문제를 확대해서 한국당 그리고 야당들은 문제를 뜨겁게 좀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산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잠재적인 여권의 대선주자인 박원순 시장이 또 어쨌든 간에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 또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하나의 소재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이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좀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잠재적 대권 주자 중의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또 한 가지 더 정책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현재 서울시 교통공사 같은 경우가 작년도 영업 손실이 5,22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3,454억에서 16명도 3,306억에서 계속 껑충 뛰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영업 손실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600억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사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 국민들의 혈세와 세금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굉장히 좋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논리까지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건데 유은혜 교육부총리 그러니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될 때도 그전에 발의했던 법안 그러니까 교육 교사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 그 내용을 담을 거 가지고 그러면 교원 임용고사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이것도 이제 그런 가장 민감한 대목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폭발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직들은 지금 경쟁률이 66대1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존의 무기예약직이 지금 전환되는 과정은 워낙 쉬웠고 그다음에 시험을 치지 말고 그냥 100% 전환해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였는데 그거는 듣지 않고 일단 시험을 치긴 했는데 시험이 워낙 쉬워서 시험의 합격률이 94% 가까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증표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대목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서울시 교통공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경쟁률이 60대1, 70대1 정도 된다고 하면 이런 소식이 들리면 그 시험을 준비해왔던 많은 젊은이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큼은 서울시 교통공사 또 서울시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야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악덕 재벌도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정도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도록 방치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또 국회가 이번 일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이 민주당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전에 채용 과정상 특혜는 없는지 이것이 정리되어야 공정한 정규직 전환이 되겠죠.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관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정성 특혜의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사실은 이미 안전의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전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지금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주시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저희들은 감사원에 이 부분을 감사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를 서울시가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감사원 감사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까지 갈까요? 야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대표도 거기에 국정조사에 가세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폭파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주장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안으로 보면 사실은 불투명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드러날 부분은 드러나서 국정조사감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감사원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번에는 뭐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다른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병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번째는 인사처장 같은 경우가 이 내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취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서 공개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직위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자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문제를 밝히는 것 저는 그것이 좀 온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온당치 못하다 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말이죠. 그런데 노조에서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에서 친인척인데 그분들의 60% 이상이 지금 2016년 5월 아까 얘기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노조 쪽에서 미리 준비해서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빨리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진행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청년의 목숨값으로 노조가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과하다라는 그런 판단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동시에 노조까지 기본적으로 노조도 그냥 노조가 아니라 특권노조다 이렇게 또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적 공세보다는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고용세습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법적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묻고 여기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고발 등의 조치를 국회가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우리가 강원에대 사태에서 바라봤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는 않는데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있었고 한 2년, 3년이 지난 뒤에 문제가 정리돼서 불법 채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빠르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여기서 법적인 문제를 챙겨물의 여지가 있으면 검찰으로 공을 넘겨야 되거든요. 이것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빠르게 문제 해결에 대한 본질을 확인하는 게 노조에도, 교통공사에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유 기자의 생각은요? 국감의 중요성은 국정조사보다 지금 국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라는 게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정치공세의 판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양상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국정감사에서 다른 공사들까지도 좀 확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좀 감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런 고용세습 논란을 놓고서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진상을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시정하는 그런 모습을 그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민주당의 홍의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마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홍의표 의원의 기자회견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절 있었던 이른바 간첩사건입니다. 1967년에 동백님, 동베를린을 당시에 한자식으로 표현해서 동백님이라고 했죠. 동백님 사건. 1969년에 임종영 사건. 1974년에 울릉도 간첩단 사건. 1979년에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나중에 조작된 간첩사건이다,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사건이다라고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작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 이 사건을 잘했다고 해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백님 사건 때 5명, 임종영 사건 때 4명, 울릉도 간첩단 사건 때 5명,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때 2명, 홍의표 의원이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간첩 조작에 가담하고도 보국훈장 대상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여러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라도 간첩 조작자로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고도 서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 취소가 하루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의표 의원은 이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서운이 빨리 취소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건들이 모두 다 무죄다,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법원에 의해서 결론이 난 거죠? 네, 판결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의표 의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16명의 경우는 국가기록원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았더니 당시에 국무회의들을 봤더니 이 건으로 조작된 사건을 이유로 해서 지금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해서 16명을 적시한 거고 이번에 한 50여 명이 또 따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건으로 특정해서 받은 건지가 아직 좀 뚜렷하지 않아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확인이 되는 대로 또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핵심은 조작된 사건으로 상을 받아놓고 왜 훈장을 받으면 자손들한테는 교육에 있어서 혜택이나 취직할 때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원통하고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어제도 그 기자회견에 피해자들이 두 사람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결국 국가가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인 거죠. 김 교수님 생각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정의 문제를 이어지고 이를 통해서 서운을 받았는데 거기에 자녀들까지 취업 등에서 특혜를 받게 되고 금전적인 이익까지 거뒀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의 문제를 다시 거꾸로 되돌려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게 한 5년이 지나고 난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입법의 미비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의표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한 피해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가정스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국가는 그들의 서운을 취소하고 그들의 사과를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동생 김태룡이는 그 억울함을 풀려고 불철주야 다니며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시달리고 온갖 병을 얻으면서 이 훈장 취소하는 걸 못 보고 엊그저께 죽었습니다. 힘없는 민초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을 해서 죽이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말을 어떻게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순자 씨는 상복 차림인데요. 피해자이신 김태룡 씨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죠? 네. 이 삼척 간첩 조작 사건이 보니까 가족 12명을 당시에 동해안의 경비 상황이나 군사기밀을 탐지해서 북에 넘겼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소를 했고 2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돼 있다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동생이 지금 김태룡 씨가 16일에 사망을 해서 그래서 지금 상복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아까 그전에 이사영 씨의 경우는 울릉도 주민들을 일본의 농업연수를 갔다 오면서 그 과정에서 북과 접촉을 했고 간첩 행위를 그 이후에 했다는 이유로 32명을 구속 기소했고 3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15년까지 나머지 분들이 복역을 했고요. 나오신 분은 15년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게 무죄로 판명이 난 거죠. 이런 일들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출발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것.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과거 정권에서 군사정권 시절에 이런 식의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그게 조작된 사건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가르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이 사건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던 것을 다시 뒤집어서 무죄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두고 훈장에 대한 서운 취소 등을 두고도 여전히 국내 사회에 논란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거에 죄가 있다고 법이 확정되게 됐을 때는 고문 등을 통한 당시 군사정부에 엄혹했던 시절의 시대상에 그대로 반영됐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재심이라는 제도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있겠죠. 정부도 가해자라고 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특히 가해하신 분들, 딴에는 조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책을 보면 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서 고문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종례들이 이 사형 씨 얘기 들으셨죠. 진심 어린 사과를 꼭 받아보고 싶다. 가해자분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